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해서 암하고 또 뇌병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오는 것이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당뇨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뇨병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체의 문제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당뇨병이란 병은 명칭 그대로 하면 소변의 뇌에 당이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소변은 몰래 당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당분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당이 소변에 나왔으면 안됩니다.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말은 당이 피 속에 있는 당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피 속에 있는 당분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혈당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되면 쓰러지고 당이 낮아도 큰 문제입니다. 당이 낮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당이 대충 90에서 110 정도 되어야 하는데 당이 500 이렇게 올라가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이 90에서 60, 50 이렇게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당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으니까 해롭게 되버리는 겁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세요. 비타민C도 필수적으로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오히려 해로워져요. 소금기도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해요? 낮아지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극단을 달리면 안 됩니다. 뉴스타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적당히 섭취해야지 이것은 좋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섭취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왜 당이 없으면 쓰러져요? 에너지입니다. 당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당을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를 하나 먹었다. 아, 너무나 달콤하다. 여러분 여기 포도가 달콤하죠? 그래서 포도에 있는 당을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콤하다. 그러면 그 달콤한 포도 속에 있는 당분에서 에너지를 받는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해 놓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안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뭔지 압니까? 알죠. 어떤 병인데요?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 아닙니까? 소변에 당이 왜 나오죠? 그건 몰라요. 그것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알면 진짜 알아야 돼요. 당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기를 등심, 한우를 구워서 먹었다. 그러면 먹으면 분해가 됩니다.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흡수가 됩니다. 모든 것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은 약 22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분은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미노산이니 뭐 그런 물질들은 섭취하는 게 없어요. 당분은 분해 시켜버리면 뭐가 되어버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 에너지만 남아.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그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당분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미밥을 먹는다. 내가 옥수수를 먹는다. 여기 옥수수 참 맛있죠? 옥수수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전기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한 알, 한 알, 쌀 한 알, 한 알, 사과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우리가 전기 먹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전기는 태양광선입니다. 식물이 잎사귀를 해서 태양에서 달려오는 태양광선의 본질은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왜 그게 전기 에너지예요? 태양에서 뭐 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발전해요. 태양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구를 향해서 쏘아주는 거예요. 태양에 발전소가 있는 뭐예요? 누가 지었죠? 태양에 발전소가 없어요. 그런데 발전이 돼. 참 신기하죠? 그래서 태양 그 자체가 핵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이고 태양은 핵융합발전소라고 해요. 원자핵이라는 것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봤죠? 그림. 그런데 뭉쳐 있는 것이 분열이 되면 소위 분열 에너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융합,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이렇게 수소 원자 한 개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붙여, 붙이면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자가 되버려요. 그러면서 수소 성질은 없었죠. 이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처녀와 총각이 융합을 하면 부부가 되버려요. 여력이 더 세죠.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따로따로 결혼하기 전에 독신으로 살 때는 집세도 따로따로 내야 되고 전기세도 따로따로 내야 되고 다 따로따로 내야 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세는 한 사람만 안 내도 돼요. 그렇죠. 전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남아 돌아가요.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수소가 딱 만나서 융합을 하면 핵분열 발전소보다 핵융합은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융합발전소는 지금 만들려고 세계 각국에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세계가 다 합해서 그래서 세계 최선진국 7개국이 합심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7개국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 못 만들어요. 아직도 못 만들어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만큼 어려운데 태양에는 기술자들도 없는데 어떻게 핵융합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딱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초인간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발전을 해서 태양광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는 전기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와서 식물의 잎사귀입니다.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입니다. 빛을 잎사귀에서 염록소에서 받아서 배터리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를 만든다는 말이 광합성입니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어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도 이렇게 배터리 통이 있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과일 네 포도 포도 옥수수 옥수수 이런 것이 다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터리를 먹고 먹습니다.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먹으면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식물은 뭐뭐를 흡수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요. 첫째,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뿌리를 통해서 물을 받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요. 참 놀라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CO2 탄산가스 는 까만색으로 합시다. 이게 CO2 탄산가스 입니다. 그런데 탄산가스를 받아 가지고 산소 오토 어떻게 해버려요?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통해서 내보내버려요. 그리고 뭐만 받아들여요? C 탄소만 받아들여요. 탄소는 수치니까 새까만 수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뭘 받아들인다고? 물 H2O 물을 받아서 물은 파란색이라 합시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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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 물 숫자 수 그래서 이것을 탄수 라고 아직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만들었다고요? 상자를 만들었어요. 상자 무슨 상자? 뭐 넣을 상자? 그렇죠. 전자파를 집어넣을 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전자파가 햇빛이 들어갑니다. 딱 넣어서 딱 잠그면 이게 바로 탄수화 화 화는 무슨 말이에요? 화합했다는 말이에요. 탄소와 물이 화합했다. 화합된 물질 그것을 탄수 화 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은 아는데 탄수화물을 몰라. 다 다 다 그래요. 그래서 탄수 화 물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속에 물질이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왜? 이 상자를 다 버려버립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서 버려버려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 식물이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를 공중에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뭐 하려고? 이 탄소와 산소를 또 합쳐서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내버리려고. 상자 내버리려고. 배터리 상자 내버리려고. 그 다음에 물이 생겨요. 물은 어떻게? 화장실 가서 버려요. 소별로.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남은 건 뭐 밖에 안 남아요? 햇볕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햇볕 먹고 삽니다. 햇빛. 이것이 에너지 아니에요. 그렇죠?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죠? 끝내주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면 알수록 참 누군가가 끝내주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바로 우리가 전체로 해서 이 에너지하고 다 같이 들어있는 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몸에 전기가... 그래서 여러분 전자제품은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작동 잘하네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면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쓰러지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네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네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배터리 분해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버리고 그다음에 소변으로 물은 버리고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분해를 시켜야만 돼. 그 분해를 어디서 시키게? 그래서 이 당은 우리가 먹으면 피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속에 들어온 당을 혈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피 속에 당이 딱 들어왔다 하면 그 다음 과정은 그 당이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왜? 세포에게 뭘 공급을 해야 하니까 전기를 공급해야 세포가 돌아가요. 전기를 공급해야 세포가 돌아가요. 전기를 공급해야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당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해요? 배터리 상자 껍질은 버려야 해요. 그래서 에너지만 받아야 해요. 그 과정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와 똑같아.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는다. 당을 먹는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먹어야 해요? 자동차도 탄수화물 먹어야 해요. 탄수화물이 뭔데? 기름이 탄수화물이에요. 희발유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기름을 먹고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겠죠. 그런데 자동차 기름탱크 안에 들어가면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어디로 가야 해요? 엔진으로 가야 해요. 엔진으로 가서 기름이 어떻게 돼야 해요? 그것보다 강의가 중요해요. 강력한 에너지를 줬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엔진으로 들어갈 때 연소가 돼야 합니다. 연소가 되면 뭐가 들어야 해요? 스파크가 들어야 해요. 시동을 걸어줘야 해요. 지질하면 엔진에서 기름이 휘발유가 탑니다. 디젤가 튀어있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차가 굴러가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를 자동차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이 이제 자동차 세포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타야 돼. 어디서 타야 돼? 그 세포 안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제가 보여드릴께요. 빨간 것, 땅콩같이 생긴 것들이 엔진입니다. 자동차들도 엔진을 옛날 말로 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기통, 6기통, 엔진 숫자가 달라요. 비싼 차들은 12기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통수가 많을수록 뭐가 좋을까?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데 기름을 엄청 먹죠. 부자들이 12기통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벤츠 600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운전해 보겠냐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살짝만 밟아도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통수가 조금 4기통, 2기통도 있어요. 2기통은 경운기, 이런 것들. 비탈길에 올라가면 힘이 없어서 막 신음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차들은 엔진이 좋아져서 힘이 좋아요. 옛날에 6기통 같으면 빌빌했는데 요즘은 6기통만 돼도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8기통 되면 이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도 기통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은 맨날 뭐라고 그러고 살까? 입에 붙은 달린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기운 없다. 아이고 좀 쉬자. 좀 타고 가자. 걸어가야만 되나? 맨날 이런 불평을 합니다. 기통수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통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운동선수들이. 맨날 운동하니까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기통수가 변해요. 참 놀랍죠. 미토콘드로의 엔진이 대개 한 150개에서 300개 사이에 있는데 150개 밖에 안 되던 사람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통수가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통수가 150개 밖에 안 돼서 맨날 피곤하더라도 뉴스타트에 오셔서 생명을 받으면서 기본여건 운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해주면 절대로 과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과하게 하면 살짝 뒷걸음직 칩니다. 과하게 한 만큼 뒷걸음직 칩니다. 그러니까 딱 내 능력에 맞도록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 체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내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맞는 정도.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부축 쳐졌어요. 아이고 죽같아. 그러면 그게 과로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시고 규칙적으로 걷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미토콘드리아가 170, 180, 200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당뇨병 환자의 수가 한국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당뇨병 환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가 1967년. 벌써 51년 전이야. 세월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다가 신촌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조를 해 줘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라는 병원이 최고의 신식병원으로서 제일 컸어요. 참 그때 자랑스러웠는데 그 큰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입원한 일이 없어요. 당뇨병 환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당뇨병이 그만큼 없었어요. 그때는 당뇨병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재벌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에요. 삼성, LG가 아니고 럭키, 금성, 금성 재벌 단계까지 아직 발전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재벌은 갑부라 그랬어요. 갑부들이 당뇨에 걸렸다는 소리는 간간히 듣는데 도대체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당뇨 환자는 없었어요. 심지어 내과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인종적으로 당뇨병이 안 걸리는 차질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뇨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구나 했더니 왜 당뇨병이 안 걸렸겠어요? 그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많았겠어요? 뒤립다 걸어다니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30분 걸렸어요. 학교 가는데도 1시간 걸렸어요. 버스 정류장 버스 타고 내리면 또 40분 맨날 하루종일 걷다가 볼일을 다 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당습치량이 적어요. 그 당시에 1950년 60년대에 우리가 그 가게에서 눈깔 사탕을 팔았어요. 그런데 제일 큰 눈깔 사탕을 소 눈깔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해요. 이거 하나 입에 물면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살살 녹아서 넘겼는데 천국 기분이에요. 그만큼 당이 없어서 당이 부족해서 그 당에 하나 들어가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당습치량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지방 섭취량도 많고 당뇨병 환자가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당뇨병의 원인을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구나 하면 그러므로 낫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해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초인간적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핵융합 발전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누가 관여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이게 다 우리들의 무엇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에너지가 핵융합을 시킨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탄수화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맛이 나야 되겠죠. 당분에 사랑맛이 무슨 맛이 날까? 달콤한 사랑 그래서 달아요. 박수 그래서 달아요. 사랑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향기로워요. 그래서 과일의 꽃에 뭐예요?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고 과일이 어떻게 예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일들을 되게 보면요. 하트 모양을 띠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복숭아 하트 모양이 좋아요. 사실 사과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색깔도 아름다워요. 거기 보면 진선미가 다 보험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기롭고 달콤하고 이런게 필요할까요?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 우리가 과일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뭐예요? 딱 이렇게 포장하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뉴스타트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숭아 하나를 집었다. 향기도 좋다. 색깔도 너무너무 곱다. 이럴 때 벌써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물질을 먹는게 아니라 뭘 먹는 거니까? 사랑을 먹는 거니까? 창조주가 다 그거를 일부러 경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질지라도 생명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생명적으로 효율이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귤 생각해 보세요. 귤 향기도 좋다. 색깔도 좋다. 그러면서 벌써 깔 때 귤 껍질 까면서 침이 질질 나왔나와 그게 바로 꺼진 유전자를 시켜주려는 창조주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가 다 돼요. 위장에서도 벌써 유전자가 켜져서 소화효소가 생산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까는 동안 그래서 여기 씹으면 흠흠흠 여러분 귤알약이 있다면 어떻게 써요? 귤알약인가? 귤이라고 했죠? 유전자 켜질까? 그리고 보면 왜 과일이 이렇게 이쁘게 향기롭게 색깔 모양까지 하여튼 사랑해 어떤 분이 어떤 참가자가 박사님 바나나는 하트 모양이 아닌데요 아 이거 난감해지더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언뜻 무슨 생각나요? 바나나 두 개 들어서 붙여보라 그럼 하트 모양 아니에요 한쪽 하트 하트 타요 다 붙지 마 바나나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옛날에는 바나나도 딱 직사각형으로 딱딱해서 포장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포장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뭐가 더 중요해? 진, 선미, 사랑, 생명이 더 중요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까? 이 꽃이 그렇죠? 그러나 하아... 그래서 꽃이 뭐 밥 먹여주나 그러지 마세요 밥보다 더 좋은 것 진, 선미를 주는 거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탄소화물을 줘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야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마치 핸드폰에 전기가 있어야만 신호를 받을 수 있듯이 다 원리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렁뚱땅 하면 안되요 뭐 좋다 그러더라도 그런 것 자, 그래서 자,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의 모든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접혀 있습니다 세포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세포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접해 있을 때 세포들끼리 대화를 할까 안 할까? 대화를 합니다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다 물물교환을 해요 너는 칼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 좀 나눠줄래? 그럼 그러자 물물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체 시스템이 다 뭐예요? 나누고 대화하고 무슨 법칙으로 지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법칙이요 생명법칙은 바로 사랑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오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 까만 점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운반한다고 그랬습니까?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적혈구 적혈구 속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도 세포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세포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은 산소라는 물질보다는 분자량이 크고 입자가 있어서 이 혈당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혈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합니다 문이 열리고 여기는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그 다음에 유전자들이 있고 여기에 무엇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수가 유전자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미토콘드리아도 변한다는 게 참 놀라워요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변하구나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다고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많아진다고? 그럼 오늘부터 운동을 하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순간이 진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박수를 치면 유전자가 더 잘 켜지는구나 그러고 안 쳐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박수를 치자 참 그때부터 그래서 긍정적이 되자 용서를 하자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자 용서하자 그걸 행동으로 어떻게 용서하자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꼬박꼬박 라면만 먹고 모아뒀던 10년 동안 내가 허리 졸라매고 저축했던 돈을 홀라당 뭐예요? 사기 쳐서 떼먹어버린 내 가장 친한 절친 그 배신 그 돈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서는 그런 용서는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인간 차원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누구 차원이에요?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꽃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만 해요 그 받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제가 얘기 다 해드렸는데 미워하게는 잡신을 물리치는 힘은 나에게는 없어 잡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용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도 억울해서 못해요 그것도 억울해서 하기 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그러면 참 용서가 안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해 보세요 교회는 가란 말 안 할 테니까 아시겠죠? 일단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게 필요하지 생명은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쭉쟁이 그런 사람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을 교인을 알고 기려 그러고 생명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쭉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는 참 많고 알고건 별로 없어요 왜? 생명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으면 쭉쟁이일까? 조건적으로 하고 있으면 쭉쟁이일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처럼 탁 누르면 문이 열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잘 되어있죠 그렇죠 하여튼 끝내준다고 그러면 문을 열기 위하여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는게 어떻게 눌러지냐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췌장에서 뭘 생산해요? 인슐린을 생산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니까 문이 열려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떨어지니까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당뇨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구나 라고 오해해 버렸어요 그 오해가 오랫동안 의학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학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해 보니까 여기서 췌장에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더 뭐 왕창 놔 주니까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열리긴 열리는데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의 문제가 있어 스위치가 고물이 돼가지고 옛날 건물 엘리베이터 했지만 불도 안 들어오잖아 그래야 가까스로 불이 들어오고 문이 열리고 하는 것처럼 스위치 자체가 둔해진 것이 당뇨병이더라 그래서 의학이 참 발전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위치가 왜 둔해졌냐 이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평 환자들은 이 스위치의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스위치가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자극을 모여 덜 받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덮개는 어서 온 거예요.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덮개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저 유전자가 켜져서 덮개를 만들어서 스위치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면 당분이 혈당이 이 세포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 미토콘드리아로 갑니다. 연료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생명 스파크가 와야 돼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세포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류의 주파수를 바꿔서 강력하게 스파크도 찌찌찍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생명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세워놨다가 이제 시동 걸러면 스위치를 탁 돌리면 찌찌찍 하잖아요. 그러면 찌찌찍 스파크가 들어가는 순간 산소하고 휘발유하고 있던 것이 연소가 되어서 팍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은 계속 엔진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찌찌찌찌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료가 타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들도 여기서 찌찌찍 스파크가 오고 생명이죠. 이 당분이 타면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이 에너지는 몇 가지 종류로 같은 전기 에너지지만은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전기 이로써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잘 되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당뇨병 환자는 이게 덮여있냐 이 말이에요. 스위치가. 스위치는 뭐 하는 데 사용해? 문 여는 데 사용합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때는 어떤 경우에요?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뭐에요? 혈당이 들어오라고 혈당이 들어와서 뭐 하게?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문이 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게 이게 덮개가 덮여 버릴까? 문이 열릴 필요가 없이 사는 사람이죠. 문이 열릴 필요가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에너지를 생산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에너지 생산을 별로 할 마음이 뭐에요?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왜? 맨날 소파에서 들어 놓아서 뭐에요? 운동한다는 게 이것 밖에 없어. 그러니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뭐에요?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스위치를 사용을 안 할 테니까 스위치를 보호해야 되겠다. 잘 덮어 놓자. 그래서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 놓는 거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덮어 놓으면 자,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 저 덮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에요?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쉬운 거 아니에요?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하다. 둘째 뭐에요? 두 번째 뭐에요? 저 그림 보면 다 있어요. 산소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것도 또 무슨 말이에요? 모세 혈관이 어떻게? 축소돼 있어. 세포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돼. 그것도 결국 알고 보니 뭐에요? 운동 부족이야. 또 운동 부족 말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게 바로 삼겹살이에요. 아시겠죠? 고지방 식사. 튀긴 음식. 고지방 식사.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왜? 산소 공급은 누가 하는데? 적혈구들이 하는데. 적혈구들이 산소 공급을 해주러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적혈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어떤 경우에? 고지방 식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적혈구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는가?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실피증. 이게 잘 발달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처럼 고지방 식사를 안 하시고 짜게 몇 개 먹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스트레칭하고 물 잘 마시고 심호흡하고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암세포들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암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면 혹은 튀긴 음식을 먹고 나면 본래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의 모세혈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서로 분리돼서 통과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서 15분만 지나면 이렇게 돼요. 결국 길이 끈적거려서 서로 덜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정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정체 남은 김세종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정체 구역 가면 지겨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산소 공급이에요.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기름기를 전체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상구야 참기름 좀 사오느라 그러면 기름병이 있었어요. 사이다 병 들고 기름을 짜는 데 가요. 기름을 쫙 짜서 이렇게 부어주면 그 기름이 고소한 기름을 못 먹어 봐서 반드시 사이다 병 주둥이에 묻은 거라고 마개를 달아가지고 그 기름 한번 얻어먹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 음식이 기름 투성이에요. 다 기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운동 부족에서 맨날 차 타고 다니죠. 당뇨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머리가 쫙 풀리죠. 그래서 운동 부족에 고지방 식사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안 오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카 안타카 연소가 안 되죠. 그렇죠. 그 생명이 안 온다. 생기가 해 보세요. 막힌다 아니에요. 막히는 건 뭐 때문에 막혀요? 누가 또 나한테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화난다. 결국 진선미의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 증오심, 분노 다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일이 많고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T세포의 세포막 변질이 와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당뇨병하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뇌혈관 동맥류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동맥류는 쉬운 말로 우리 한국말로 혈관 꽈리라고 해요. 왜 꽈리가 생기느냐 옛날에는 꽈리가 생기는 것을 그냥 선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와서는 우리가 혈관을 봅시다. 이것은 무슨 혈관이니까? 모세혈관입니다. 이것은 동맥혈관입니다. 동맥혈관은 혈관벽이 좀 두껍죠. 그렇죠? 그래서 층이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맥의 층마다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혈관. 그래서 혈관들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결국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받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맛고 마귀를 가지고 이 혈관들을 맺혔다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맺혔다 합시다. 모세혈관. 그러면 이 동맥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죠. 그런데 약해져 있다가 화날 일이 있어서 혈압이 쪄골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불룩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꼬리가 생긴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꼬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약해진 부분이 드디어 모세혈관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영양소를 혈관벽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생명을 받기 시작하면 그 약해진 동맥 부분이 점차 치유가 돼서 정상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꼬리는 점점 찌부러지고 그래서 꼬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꼬리도 없어진다. 동맥이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으로 자꾸 막혀 있고 혈압도 올라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생기가 자꾸 막혀 막혀서 결국은 생기를 덜 받는다. 이게 이제 생기를 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당뇨병 낫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뉴스타트 맞아요. 뉴스타트 군지릉 군지릉 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타트 한방으로 당뇨병 끝내주고 뇌혈관 꼬리 끝내주고 고혈압 끝내주고 중풍 끝내주고 암 끝내주고 생명으로 끝내줍니다.